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15호 태풍 볼라벤, 그리고 16호 태풍 삼바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수요일 새벽 2시 기준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는 태풍 발생 예측이 없는 상황이며, 미국기상청에서는 14호 태풍 고인후와 15호 태풍 볼라벤, 그리고 16호 태풍 삼바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미국기상청의 트리플 태풍 예측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국기상청에서는 14호 태풍 고인후가 10월 1일 일요일 저녁부터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에서 발생하여 일본 관동지역 해상과 살리쿠에역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사라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기상청의 이 예측은 현재 어제 저녁 9시 일기도를 봐도 과민근 해상에 중심기압 1,600hPa의 저기압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9월 27일 수요일 새벽 2시, 현재 기준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의 어제 옐로우서클로 추적 감시 중이었던 92W 열대요란이 현재는 사라져 있으므로, 14호 태풍 고인후가 과연 10월 초에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에서 발생을 할지의 여부는 며칠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편 9월 27일 수요일 새벽 9시 기준, 미국기상청에서는 10월 5일 목요일 오후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15호 태풍 볼라벤이 발생하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15호 태풍 볼라벤은 981hPa의 세력으로 10월 6일 금요일에는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 도달해 있으며, 이후의 진로는 항상 그려왔듯이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세계의 국가 중에 한 곳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국기상청에서는 10월 6일 금요일에 괌 동쪽 해상에서 15호 태풍 볼라벤을 바짝 뒤쫓고 있는 16호 태풍 삼바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발되는 14호 태풍 고인후, 그리고 계속해서 예측되고 있는 더블 태풍과 이번에는 트리플 태풍까지의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우리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